CTS 제주방송이 2019 후원 감사의 밤을 제주 성안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. 행사에서 설교를 전한 CTS 제주방송 운영이사장 유수영 목사는 제주의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CTS 제주방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CTS 제주방송 이사장 오공익 목사는 제주지역의 영상선교기관으로서 보금전파의 사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2019년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부이사장 이정우 장로에게 위촉패를 수여했으며 후원자 감독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